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창풍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우리 풍만이들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2020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힘을 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다짐을 하고 계실 우리 풍만이들에게 이 장풍이가 지구과학1의 만점을 위한 만점을 위한 보탬이 되고자 이런 공개특강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름에 하여 2020학년도 수능 지구과학1 씨바 막기 악 그래 재밌게 공부하자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요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되고 올해 수능에도 출제될 수 있는 아주 확률이 높은 10개의 단어를 선택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풀어볼 수 있는 그 장풍이의 노하우와 거기에다가 이 10개의 단어와 관련된 EBS 수능 연계 자료 그 수특과 수완 문제를 같이 풀어봄으로써 지구과학1의 만점의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풍이의 지존역 강의 즉 이런 지구과학1의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는 그 강의와 지구력 기출 문제 분석 강의는 모두 다 한번씩은 들어보고 난 후에 이렇게 씹어 먹기를 같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장풍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 노하우와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저장이 될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 응용과 활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꼭 명심해서 기본 개념은 완벽히 알아야지만이 장풍이가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풍이의 수능 시범 먹기 왜 보기 힘들어? 봐야 돼 끝까지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엘리뉴와 라니냐입니다 비록 6월 모평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단원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엘리뉴와 라니냐부터 한번 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엘리뉴와 라니냐가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되었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부터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흥백이들이 이 ppt를 보시면요 이 ppt의 아주 디테일한 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gp컴퍼니의 야심작 씹어 먹기 아그작 이거 봤어? 놓쳤어? 씹어 먹기 악! 씹어 먹은 거야 엘리뉴와 라니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엘리뉴와 라니냐에 대한 문제의 우리가 유형을 한번 분석해봅시다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엘리뉴와 라니냐 시기에 관측한 이 수심에 관한 수온 분포고요 엘리뉴냐 라니냐냐 또 다른 문제를 살펴봅시다 동태평양 부근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의 평년 수온에 관한 것이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엘리뉴냐 라니냐를 물어보는 문제 또한 라니냐와 엘리뉴 시기의 기후를 순서 없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고 가와 나, 기후의 변화를 보고 엘리뉴냐 라니냐를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보면 북태평양 표층의 류에 A부터 D를 나타내는데 엘리뉴가 발생할 때 즉 엘리뉴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됩니까? 그리고 엘리뉴 시기 중 하나다 평상시와 엘리뉴를 구분하는 또는 평상시와 라니냐를 구분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우리 풍만이들이 분석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엘리뉴 시기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어떤 것이 엘리뉴고 어떤 것이 라니냐인지를 골라낸 다음에 엘리뉴의 특징과 라니냐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를 보기에서 골라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엘리뉴와 라니냐를 언급하고 있지요 자 A 시기에 엘리뉴냐 라니냐냐 A와 B가 엘리뉴입니까 라니냐입니까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한 해류의 속도를 가지고도 어떤 것이 엘리뉴고 어떤 것이 라니냐냐 즉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 볼까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엘리뉴와 라니냐에 대한 언급을 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뉴와 라니냐의 문제를 분석해 보았을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엘리뉴고 어떤 것이 라니냐이냐 A와 B 중에서 또는 가와 나에서 엘리뉴인지 라니냐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엘리뉴와 라니냐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노하우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20문제를 약 25분 안에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구 파트의 즉 천체 파트의 문제는요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므로 1단원부터 3단원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약 1문제에 1분 안에 이제 이러한 시간 배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우리는 그 11월 14일 수능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알면 시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엘리뉴, 라니냐부터 우리가 한번 앙 씹어 먹자는 것이지요 자 우선 이들아 평상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평상시 이 엘리뉴와 라니냐가 나타나기 전 이 평상시는요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바로 남적도 해류가 흐릅니다 자 동태평양 지역 페루 정도 지역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있는데 무역풍에 의해서 자 남적도 해류가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차가운 물이 용승이 되는 것이지요 용승이 되니까 여기가 수온이 낮아집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수온이 저온 되면 얘들아 무슨 기압 만들어집니까? 고기압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저온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부피가 줄어들어요 밀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강해진다고 하강기류 강해지니까 뭐야? 고기압 날씨가 어때요? 맑아요 평상시를 잘 기억해 주십니다 평상시 자 고기압이니까 무슨 기류? 하강기류야 날씨가 맑아요 여기는 비가 내립니다 동태평양은 날씨가 맑고 서태평양 지역은 흐려 이게 평상시란 말이야 자 이제는 엘리뉴와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자 봅시다 우선은 우리 풍경애들이 이거부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풍이가 자 소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엘리뉴는 우리가 요렇게 표현하는 거 어떻게? 되게 뭔가 간드러지고 되게 뭔가 약해 보이고 좀 그렇지 이거야 엘리뉴는 뭐라고? 라니냐는 라니냐 리토 되니? 스페인어 아이 스페인어 uno, dos, tres, cuatro 되니? 헤리뉴 라니냐 이렇게 우선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왜? 헤리뉴는 무역풍이 약화된 것이고 대 라니냐 무역풍이 강화됨에 따라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되니? 그럼 봐봐 자 평상시야 아 동태평양 시험 문제 얘들아 동태평양이 많이 나온다고 동태평양을 잘 보란 말이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은 무조건 뭐야? 반대란 말이야 맞니? 동태평양을 잘 기억해 동태평양 아 평상시에 저온 용승이 많아 아 고기압 무슨 기류? 하강기류 그러면 이제 봐봐 엘리뉴 엘리뉴는 헤리뉴 무역풍이 약화됐으니까 용승이 적어요 그러니까 봐봐 동태평양의 수온이 어떻게 돼? 수온이 올라가버린다고 자 수온이 올라가니까 여기 어떻게 돼? 고온이 되는 거야 고온이 되니까 부피가 커지죠? 무슨 기류? 그렇지 얘네들은 무역풍이 약화가 됩니다 여기 동태평양에서 얘들아 수온이 높아지니까 무슨 기압? 저기압 무슨 기류? 상승기류 비가 내려버려요 평상시와 반대입니다 저기압 상승기류 비가 내린다고 이해돼? 그럼 여기서는 뭐가 돼? 고기압 날씨가 맑아져버리지 됩니까? 즉 수온이 올라간다는 거야 중요한 특징입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면 뭐야? 엘리뉴 헤리뉴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면 뭐라고요? 헤리뉴 왜? 용승이 작아요 됩니까? 수온이 높아요 저기압입니다 바로 상승기류가 강해요 이걸 잘 기억하란 말이야 그러면 라니냐는 어떤 특징이 벌어질까요? 라니냐는 뭐야? 무역풍이 강화됩니다 라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용승이 빵 수온이 뚜어악 떨어지니까 뭐야? 고기압이 훨씬 더 잘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가뭄이 짙고 여기는 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평상시의 반대 개념은 엘리뉴야 평상시보다 더 강해지면 뭡니까? 라니냐 맑고 비가 와야 되는데 맑음에 더한 것은 가뭄 비에 더한 것은 홍수지요 이게 바로 라니냐입니다 됩니까? 그래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뚝 떨어진단 말이야 용승이 바로 강화가 되기 때문이죠 이해 됩니까? 특징을 잘 기억했어 그러면 그 특징을 우리가 문제에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엘리뉴와 라니냐의 문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패턴 무엇이 많이 나옵니까? 어떤 것이 엘리뉴고 어떤 것이 라니냐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만 더 보자 이 뭐냐면 이런 해수면 높이가 나와요 이게 평상시야 평상시 엘리뉴는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봐봐 동태평양은 요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지요? 되니? 얜 어떻게 내려가요? 되니? 그리고 라니냐는 얘들아 무역풍이 강화되니까 라니냐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더 낮아지죠? 바닷물이 많이 동한다는 거야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올라가요 되니? 여기에 있는 그림도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요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태평양에서 아 수온이 올라가고 해수면이 올라가면 뭐야? 엘리뉴 동태평양에서 수온이 내려가고 해수면이 낮아지면 뭐야? 라니냐 알았냐? 이제 한번 적용해보자 기본적인 개념을 우선 정리했고 적용을 해볼게요 자 2019학년도 수능 12번 문제입니다 자 엘리뉴와 라니냐 시기 우선 우리가 엘리뉴와 라니냐 시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항상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 어떠한 조건이냐를 보는 거야 자 풍속이 나와있어 풍속 풍속 자 끝났어 봤어 왜? 알아? 풍속이 짧아 풍속이 많지 화살표가 많잖아 그치? 화살표가 많으니까 이거 뭐야? 라니냐 그래 라니냐 얘는 뭐야? 헬리뉴우 끝 끝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태평양 적도 부근의 구름의 양은 자 라니냐 자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봐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구름의 양은 라니냐 시기가 엘리뉴우 시기보다 많습니까? 아니요 적잖아 또 에이 해역의 수옥은 에이 해역 에이 해역이 돼 통태평양이잖아 자 수호는 엘리뉴가 높아 라니냐가 높아 가가 나보다 높다 그자 남적도 해류는 가가 나보다 강합니까? 가가 나보다 약해 엘리뉴 라니냐 끝 답은 가가 나보다 약해 답은 이번 끝났지 그치 1분도 안 걸려요 이해돼? 이해돼? 그럼 우리가 다른 문제를 좀 더 더 생각하면서 풀 수 있는 건지 특히 전체 파트 맞습니까? 여기 잘 들어 한 문제 더 맞으면 한 등급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 한 문제 틀리면 한 문제 틀리면 한 등급이 더 떨어집니다 그 한 문제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도 한 번 문제를 풀어보면 2018학년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자 엘리뉴 또는 라니냐 중 어느 한 시기 우리가 엘리뉴인지 라니냐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보니까 여기 서태평양 부근에 봤더니 어머나 강수량이 훨씬 더 많아 플러스 1.5야 자 편차라고 하는 것은 관측값 빼기 평년값입니다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관측값이 더 많은 거지 플러스는 관측값이 더 많기 때문에 관측값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비가 더 많이 내렸다라는 것 서태평양에 비가 더 많이 내렸다 평상시보다 더 비가 많이 내렸다 그럼 뭡니까? 그래! 라니냐! 라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라니냐 엘리뉴입니까? 라니냑니까? 만 구분할 줄 알면 돼 그러면 끝났어 주로 이상인 해역은 서태평양 주역이 많고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 사이에 해수면 높이 차가 크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있었지요? 자 평상시 테니 이건 뭐야? 엘리뉴 이건 뭐야? 라니냐 그렇습니다 해수면의 높이 차가 훨씬 더 커요 정리돼? 남적도 해류가 강합니다 라니냐! 끝났잖아 맞아? 적용을 하면 돼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한번 자 EBS 교재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수능 연기 교재 자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뉴와 라니냐를 우리가 한번 요번 시간에 다 포기해버릴 거야 되니? 자 우선 2020학년도 EBS 수능 특강 문제 144페이지 2점짜리 11번 12번 11번 12번 닮을 것 문제 78번 12번 다 푼 문제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한번 엘리뉴와 라니냐 요번 시간에 끝내버리는 거야 알겠니? 되네? 자 엘리뉴와 라니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것이 엘리뉴고 어떤 것이 라니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보기들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보기들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알아줘야 될 보기는 장품이 따로 체크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 보기는 꼭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우선은 수능 특강 144페이지에 2점짜리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1951년부터 2016년까지 적도부근 동태평양 해역 그렇습니다 동태평양 해역이고요 수원 편차를 나타낸 거야 수원 편차는 관측 수원에서 평균 수원을 뺀 것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지금 자료를 봤더니 요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들쭉이 날쭉이 들쭉이 날쭉이 들쭉이 날쭉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수원 편차가 여기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동태평양이에요 자 동태평양에서 이거 기억하자 수원이 플러스면 뭐야? 엘리뇨 수원이 마이너스이면? 라니냐 그럼 뭐야 이거는? 자 관측값에서 평균 수원을 뺀 것이니까 플러스면 무엇입니까? 이게 엘리뇨라고 그러니까 뭐니? 아하 A는 뭐다? 그래 엘리뇨 B는 뭐다? 라니냐 끝 문제 끝 엘리뇨와 라니냐를 구하면 끝이야 보자 A시기의 적도 A시기의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어획량은 평상시보다 감소하죠 평상시보다 감소하다고 엘리뇨니까 이건 얘들아 흔히 나왔던 보기죠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B시기의 무역풍은 평상시보다 약하게 봅니까? B시기는 라니냐 강하게 부르죠 디귿 디귿 보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희망이들 자 요 11번의 디귿 보기는 얘들아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봐 해수면 수원 편차의 변화는 바로 무엇입니까? 저기압 고기압 수원의 상승 하강에 의해서 요 수원 편차가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그렇습니다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수원 편차가 나타난다는 것 요 디귿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귿 보기 아 수원 편차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것 지구계의 상호작용과 연결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답은 기역 디귿 3번이 됩니다 어려워 안 어려워 엘리뉴와 라니냐만 구분지으면 돼 어때? 하나 더 해보자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요 144페이지에 2점짜리 12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12번 문제는 우리가 꼭 주의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조금 유형이 달라 달라 자 보시면 찬해수와 따뜻한 해수가 있고요 자 A지역과 B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의 상승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죠 그렇다면 봐봐 지금 여기가 엘리뉴샐 라니냐라는 거예요 엘리뉴샐 라니냐라는 것인데 봤더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찬해수가 아니라 밑에 요 찬해수의 분포를 보면 찬해수가 굉장히 용승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엘리뉴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뉴라고 하는 거 자 A와 B를 살펴보시면요 자 B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A가 여기 있었다고 그랬더니 A의 서태평양 지역이고요 B는 약 동태평양 지역인데 자 ㄱ 엘리뉴가 발생한 시기의 모습 맞아요 A해역의 해수면은 평상시보다 높습니까? 자 A해역 서태평양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야 평상시 엘리뉴 해수면은 어떻게 돼? 더 낮아요 네 이건 뭐야? 라니냐 됩니까? 그러니까 이 A지역의 해수면은 평상시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B해역의 표층 수온이 높아질수록 자 B해역의 표층 수온이 높아집니다 수온이 점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슨 기압 만들어진다고요? 저기압 만들어지는 거야 네? 수온이 높아지면 저기압 만들어집니다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류? 상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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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기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승기류가 형성되는 위치는 A해역 쪽으로 이동합니까? 아니요 어느 쪽으로 이동해? B해역 쪽으로 이동하죠 저기압이 더 발달한다 수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엘리뉴 현상이 더 강해진다는 것 저기압이 점점점 B해역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자 여기는 D급 보기도 얘들아 자주 나오지 않았던 보기입니다 D급 보기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외에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야 할 라니냐 엘리뉴 문제는요 그 보기가 얘들아 대부분 다 기출문제 다 나왔던 거야 근데 여기 있는 D급 11번의 D급 보기와 12번의 D급 보기는요 좀 특이한 보기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쉬워 엘리뉴와 라니냐만 다 구분치면 되는 거야 다음 151페이지 자 수능특강 151페이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엘리뉴냐? 라니냐냐? 이걸 구분하면 되는 거야 자 가와 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와 나의 그림 자 문제 당연히 엘리뉴입니까? 라니냐입니까? 그리고 표충수온과 바람의 분포를 나타냈지요 맞습니까? 위에 자료가 표충수온과 바람의 분포를 순수없이 나타냈는데 가를 자세히 봅시다 자 동태평양 지역에서의 수온을 살펴보니까 24, 25라는 숫자가 보이고요 나는요 약 28, 29 숫자가 보이지요 자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은 곳 이가 뭡니까? 그렇지요 엘리뉴 얘는 무엇입니까? 라니냐 끝났다 동태평양의 수온을 보고 우리는 엘리뉴와 라니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노하우야 그렇다면 동태평양의 해약이 용승은 용승은 가보다 나에서 강하다 그렇죠 라니냐 용승이 더 강하지요 기억 맞아요 가보다 나에서 아니 가가 나에서 강하지 그렇지? 가가 나에서 강하지 이거 이거 헷갈려 비교급 가보다 나에서 가가 나보다 이거 아우 헷갈려 가보다 나에서 강하다 아닙니다 나에서 약하죠 동태평양과 해수세 어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차는 어디가 커? 라니냐 가가 나의 가가 나보다 크죠 가보다 나에서 큰 것이 아닙니다 괜히 비교급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나에서 서태평양 해역은 자 엘리뉴입니다 서태평양 해역은 가뭄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수온이 어 비가 와야 되는데 바로 이런 가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강수 양이 줄어서 가뭄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상시에 반대예요 답은 D급만 됩니다 되니? 엘리뉴와 라니냐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밑에 있는 문제 봅시다 자 여기는 12번 문제는요 조금은 특이한 자료가 나옵니다 신 유형의 자료가 나오죠 자 보면 굉장히 3D로 자료가 나옵니다 이러한 자료가 드리대도 우리는 어디만 봅니까? 동태평양을 봅니다 동태평양을 보는데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요 해수면 높이 편차입니다 해수면 높이 편차 자 그러면 평상시 되니? 엘리뉴 될까? 라니냐 자 평상시보다 높이 차가 지금 플러스입니다 올라가면 뭐야? 동태평양에서 엘리뉴 더 떨어지면 라니냐입니다 그러면 자 적도 위도를 중심으로 봐봐 20도 S라고 적혀있는 남위 20도 부근에서 여기 있는 높이 차가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로 갑니다 동태평양 남방구의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의 높이 차가 마이너스로 갑니다 뭡니까? 라니냐 라니냐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남적도 해류가 강합니다 그렇죠 남적도 해류가 강하다 왜? 무역풍이 강하기 때문에 남적도 해류가 강하다 라니냐 그래요 좋아요 다음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표충수원 차이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표충수원 차이가 크죠 용승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수원은 떨어집니다 수원 차이가 강해져요 동태평양과 해역에 동태평양 해역에서 용승이 강해지니까 용승이 강해지니까 여기는 기긋보기 놓고 기억해주세요 용승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양 염류의 양과 용존 산소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기역리은 기긋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볼 때에 들어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노하우는요 어떤 한 포커스를 딱 보는 거예요 동태평양 봤죠 그리고 남반구 봤죠 해역 수면의 높이차가 마이너스 바로 라니냐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수능 완성을 볼게요 자 이제 수능 완성 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 이 장풍이의 2020학년도 수능지구과학원 이승에만 맡기 좀 도움이 되고 계시죠 자 엘리뉴 라니냐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단어만이라도 얘들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효율적일 거라 장풍이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만이들이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복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 풍만이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야 되고 지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완성 책 79페이지를 보시면요 닮은 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해 1월부터 6월까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입니다 수온 분포 그러면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와 나가 있는데 평상시냐 또는 엘리뉴냐라는 것인데요 자 엘리뉴는 수온 분포입니다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이라고 했으니까 동태평양이 적도 부근에 수온이 높은 곳이 어디야? 나지요? 이게 바로 뭐야? 엘리뉴! 얘는 뭡니까? 평상시에 끝 구분하는 건 이제 좀 쉽지 그제? 가는 평상시 나는 엘리뉴! 기억 맞고요 자 무역풍의 세기는 가보다 나시기에 엘리뉴는 무역풍의 세기가 어떻습니까? 엘리뉴! 약해요! 그래서 가보다 나시기에 강하다 아니죠? 약합니다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상승기류는 상승기류 얘들아 상승기류 이거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 상승기류는 무엇입니까? 올라갑니다 아 저기압이다 저기압이다 그럼 뭐야? 아 고온이다 그래서 가보다 나시기에 활발하다 아 나시기에 동태평양에서 고온이구나 고온이다 저기압 상승기류 이렇게 연결지어서 유추할 줄 알아야 돼요 되니? 한번 기억디긋이에요 어렵지 않지? 자 또 81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요 81페이지 7번 또한 이 엘리뉴 라니니아에 관한 문제입니다 봅시다 자 그림은 어느 시기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충수원 분포값 표충수원 분포값입니다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야 무조건 알겠니? 편찮은 얘들아 관측값 빼기 평년값입니다 그럼 맨 보자 평상시와 비교한 이 시기 자 이 시기는요 엘리뉴냐 라니냐라는 것인데 오른쪽을 딱 봤더니 아이 수원이 동태평양이 올라가 있지? 올라가 있으니까 바로 뭐야? 엘리뉴 끝 그렇다면 무역풍의 세기가 약하지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이 약합니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이 적어지고 가뭄이 되죠 답은 니은 니긋이에요 아 이런 문제 뭐 있자 한 10초면 푼다 그치? 정확하게 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수능 완성 됩니까? 또한 바로 밑에 문제 81페이지에 8번 문제 보기 평상시와 비교한 어느 시기에 태평양의 표층 수원 분포입니다 적도의 동쪽을 보니까 어머나 수원이 낮지요? 꼬무차나 수원이 낮아요 수원이 낮으면 뭐야? 라니냐 어머 간단하게 풀리네요 이 시기는 라니냐 남적도 해류의 흐름이 평상시보다 강하다 라니냐 니은 맞아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동태평양은 가뭄 서태평양은 홍수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강수량이 평상시보다 많다 아니죠 답은 니은이에요 적죠 그래서 항상 강수량이라던가 그리고 수원 영양염류 용전산소량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보기로 출제가 됩니다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알겠니? 자 다음 마지막 83페이지 12번 문제 보자 자 이것도 문제를 볼게요 엘리뉴와 라니냐 시기 중 어느 하나 우리가 고르면 되는 거야 수원 편차입니다 수원 자 수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봤더니 얘들아 동태평양 표층 수원을 봅시다 표층 수원 표층 수원을 보니까 헐 아이 플러스야 플러스니까 뭐니? 엘리뉴 바로 나오죠 엘리뉴 나옵니다 자 엘리뉴 시기입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이 강수량이 평상시보다 많다 그렇습니다 평상시보다 반대의 기후를 갖게 됩니다 동태평양은 엘리뉴 시기 때 비가 내리죠 기역과 니은 디귿은 남적도 해류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엘리뉴 약합니다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간단하게 풀리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엘리뉴와 라니냐에 대한 이거 해야 돼요 수능 씹어먹기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더 다져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씹어먹기의 주제로 엘리뉴와 라니냐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얘들아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그냥 기본 개념이 탄탄하다고 해서 그리고 응용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멘탈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날의 컨디션도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밴부도 잘해야 되고 그러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풍만이들 지휘력 모의고사를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이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풍만이들이 꼭 지전효과 같은 기본 개념 강의로 완벽하게 기본 개념을 암기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풍만이들 끊임없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다짐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보자라는 그런 다짐 속에서 우리 풍만이들이 좀 더 성장할 거라 장풍인 국회에 믿으면서 다음 두 번째 씹어먹기 커밍 순입니다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앙! 지금까지 시국화기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아이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